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앞으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어떻게 올라오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목표가 언제쯤 매도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주 단계에 준비해 왔는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고려시멘트 이 종목을 통해서 30%의 급등을 만들어 드렸고 자, 사조대림, 사조대림 통해서 12% 오늘 수익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오면서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알뜰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단기 급등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저 박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응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냥 짧게 힘내라, 화이팅해라, 잘 보고 있다 이런 것만 남겨주셔도 저 박대표한테는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바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죠.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신 분들 혹시 계실까 봐 이게 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동해 0일만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 시추하는 프로젝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자, 그런데 이 시추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석유와 가스전을 조금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자, 가스전 연구하고 개발하고 탐사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 손가락이 꼽거든요. 자, 그 중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인프라와 이 계열사의 자금력 이런 것까지 모두 갖춘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자, 일단 재료 확실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실질적인 측면이 철강 부분, 여기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주가의 선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락으로 나왔었던 거고 이거를 이미 메우고 다시 올릴 만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가 아주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7만원대 부근, 이 7만원대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토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라인을 한 번 더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7만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다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 보시면은 위쪽에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속적으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소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 소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디테일하게는 이러한 구간에서 1차적으로 비중의 1분의 2를 매도를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재매집, 상승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2분의 1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짧은 호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긴 호흡,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아, 이때 싸지면 쉽게 말해서 쌀 때 사고 조금 올라간다, 비싸다, 그때 팔고 이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한 구간들이 바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렸던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지속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수익을 만들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인 010-4123-8575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포스코 대응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매일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응들 잡아 나가면서 수익들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도움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단기 급등주 바로 한 번 공개해볼 건데요. 자, 사조대림 그리고 고려시멘트 이외에도 제가 한 번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또 나왔어요. 자, 오늘 약 13% 정도 13.6%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자, 가려놨죠 제가.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까지 재료 멀쩡히 있고 지속적으로 윗골이 달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거리랑 확실하게 들어와주면서 장대양봉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이때는 10%, 20%가 아니라 30% 상하가 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이미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새로운 탓 좀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이 종목 안 잡아보셨던 분들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특별 포스코 특별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주 내로 좀 단기 수익 가져가시면서 뭐 한 100만원 투자하시면은 30% 수익이면은 30만원이잖아요. 자, 30만원에서 300만원 투자하시면 한 90만원이겠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좀 맛있는 식사들 가족분들에게 좀 괜찮은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현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 박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감정 박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열두 분이 참여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만 7천원에 매수를 해서 4만 3천 5백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만 7천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만 3천 5백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만 7천원 이하 매도가 4만 3천 5백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만인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만 2천 5백원에 매수를 해서 3만 4천 3백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있죠. 자, 현대만인 솔루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만 5천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죠 또. 현대만인 솔루션의 매도가 19만 5천원 이상이라고 나와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만인 솔루션 11만 4천 3백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 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 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 4123 8575 010 4123 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을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금 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 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사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의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달이죠.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적어놨는데 010-4123-8576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 주로 대박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